네 안녕하세요 버거펙트 조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이브 강의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크게 편집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저희가 악성코드 분석에 좀 필요한 도구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침해사고 분석 파트까지 좀 가고 싶은데 악성코드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징이나 이런 역량들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버싱까지 또 이제 분석을 공부를 해야 하냐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코드 분석 방법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석 방법론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에게 방향들이 좀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세한 그런 도구들도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는데 우선 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법론에 따라서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방법론 자기만의 방법론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편한 것으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분석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것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학생 때요 근데 왜 이렇게 악성코드 분석들을 많이 공부하시냐면은 이제 리버싱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죠 근데 리버싱들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성코드예요 사실이요 왜 이러면 이제 취약점 분석 관점에 이제 리버싱하고 악성코드 분석 관점에 리버싱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리버싱도 좀 방향이 좀 다른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 분석 관점에 어떤 버건팅이나 취약점 분석 관점에 리버싱을 하려면은 좀 어려워요 사실 처음부터 거기에 접근하려면은 메모리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고 운영체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커널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아셔야 하는 것인데 이제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행위 분석 그 악성코드가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그런 순서들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추적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버싱 기술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더 더 많이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완전 자동화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제 관점에서는 한 3분의 1 이상 정도는 악성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굉장히 그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다 보니까 많은 샘플들이 이제 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자동화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화 분석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여러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이트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계속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라이브 형식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센트박스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샘플 같은 현재 보면은 PDF 파일도 있는 거고 APK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K 파일이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MSI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실행 파일인 것이고요 이런 EX 파일들 이런 여러가지들이 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샘플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들을 올려가지고 그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구성한 센트박싱 형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센트박싱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에다가 파일들을 실행하고 난 뒤에 요것들이 이제 그 가상 환경에서 막 튀어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샘트박스 형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래서 정적 분석 그 다음에 동적 분석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 분석까지 요즘은 잘 돼 있어요 예전에 자동화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정적 분석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큼은 진행을 한다 우리가 우회 기법이나 이렇게 암호화 기법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분석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때나 아니면은 자동화 분석들을 사용하실 때 요것을 사용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제가 추천을 이전에 드렸었습니다 요 사이트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지만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프로세스의 그런 실행 정보들을 좀 자유롭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기 좋다라는 것이죠 보기 좋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ns 정보나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ui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정보들하고 여기에 정보들하고 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둘이 같이 보시면은 되고요 딱 보더라도 이게 ui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샘플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얘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되네요 완전 공개를 했나 보네요 실행시키면 안되겠죠 뭐 소니 소노 뭐인 것 같아요 뭐 XP에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 에킹 공부를 할 때나 이제 포렌지 공부할 때 침해사고 분석할 때 이런 자동화 분석에 올라와져 있는 샘플들을 많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만이 공격기법이나 최신 공격기법이나 그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동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 결과들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악성 코드인가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나 악성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IOC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보들도 보고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 동적 분석, 그 다음 매뉴얼 코드 리버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뉴얼 코드 리버싱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코드 리버싱입니다 사회 그 역공업 분석이겠죠 그래서 역공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다 프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실무에서는 아이다 프로를 좀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올리디비저 아니면 윈도우즈 디비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 요거는 이제 어떤 도구들이 더 좋냐 라고 하기에는 좀 비교가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좀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아이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리버전에서 좀 지원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흐름정도 분석 근데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번 잠깐 사용해 봤는데 아 왜 프로 버전을 사용하는가도 알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다 프로 버전이 당연히 좋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돈이 비싸다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고 보통 이제 올리디비저나 윈디비저 요즘은 이제 윈도우 윈디비저 x64 같은 것도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벌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버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도 해도 어렵죠 사실 저도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제 버건팅 관점의 그런 취약점 분석이나 뭐 이렇게 복화 암호화를 복화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리버싱 어려워요 저도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상세하게 제가 한번 풀었던 그런 정보 자료인 것이고요 음 이쪽에 이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크게 해서 좀 보이도록 할 것인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완전 자동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악의전 행위들을 빨리 쪽으로 파악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분석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ex 파일들이 실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파일들이 생성이 한다거나 수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환경들을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스 인터널즈의 프로세스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 있죠 프로세스 모니터나 프로세스 이스플로어 같은 경우나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 인터널즈 MS 쪽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MS 쪽에서 가지고 있는 배포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행되는 파일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필터가 좀 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끄고 다 껐죠 다 끈 것 같은데 필터가 굉장히 많이 걸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얘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을 하게 돼요 근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수동 분석할 때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 구조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분석하고 난 뒤에 프로세스 트리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들이 이제 우리가 의심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면은 뭔가 의심되죠 VBS 파일 같은 것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템프 파일에 EX 파일들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거는 제가 악성 코드를 좀 실행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공격들이 되게 많이 당했어요 제가 테스트 한다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 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이제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정보들을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자동 분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자동 분석에서 하는 것들이 파일 생성, 수정 과정, 레지스트리 분석, 네트워크 분석까지 다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앱 애니런이나 하이브리드 어너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를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고 내부적으로 좀 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쿠쿠 샌드박스라고 있습니다 쿠쿠 샌드박스요 요거 되게 유명하죠 쿠쿠 샌드박스인데 사이트를 직접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쿠쿠 샌드박스가 지금 3버전인가 나왔죠 쿠쿠 샌드박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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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인데 지금 2점대지만 3점대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쿠쿠 샌드박스요 그래서 파이썬 3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쿠쿠 샌드박스는 기터부에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도구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예전에 이제 오픈소스 압성 코드나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내부적으로 구성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입니다 이 정적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파일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DLL 파일, EXE 파일 이렇게 윈도우즈 실행 파일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EL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도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는 딱 하나 예 딱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 딱 하나가 어떤 거냐 바로 PE 스튜디오 라고 하는 애죠 요 PE 스튜디오 PE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PE 포맷 PE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윈도우즈에 사용하고 있는 그 실행 파일의 포맷을 우리가 PE 포맷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E 포맷을 이용을 그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다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도 정보들만 현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PE 포맷 PE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적 분석 이게 해시값 정보들 해시값 정보들이 나오죠 MD5 샤원 샤256 이라고 하는 해시값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더 정보 그 다음에 임포트 해시 정보들 우리가 임포트 테이블 정보라고 해가지고요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정보에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딴 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쪽에서 저희가 한번 뭐래 해서 PE 스튜디오 그래서 하나 열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아마 통신이 안 돼 있는 상태의 정보들을 열다 보니까 정보들이 좀 이 약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버추얼 박스에다가 윈도우즈 악성코드 분석하는 환경들을 구성을 한 겁니다 가상환경에다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요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구성을 해 놔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하나씩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샘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같은 거나 앱 애니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얻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링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장표에서 봤듯이 우리가 문자열 헤더 정보 같은 거 해시각 정보 그 다음에 리소스 패킹 여부 그 다음에 문자열 정보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ex 파일들이 이제 임포트 정보를 가져왔을 때 어떤 윈도우즈 api 정보들을 사용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토탈 정보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정보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실제 악성 코드이냐 이런 것들 bot 형태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하지 않았죠 ex 파일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ex 파일 정보 안에 헤더 정보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저는 이제 pe 스튜디오 금방 이야기했듯이 pe 스튜디오 하나로 다 해결돼요 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그냥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pe 스튜디오로 한번 더 정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ps 트리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프로세스 모니터 정보 같은 거나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시스 인터널 정보입니다 사실 동적 분석을 할 때는 요 정보 하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캡쳐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캡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적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윈도우즈 7 개발자 환경으로 그냥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악성 코드에 따라서 윈도우즈 7에서 동작하는 것이 있고 뭐 윈도우즈 10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윈도우즈 7에서 동작하면 웬만큼 윈도우즈 10도 동작이 돼요 근데 그건 환경마다 좀 다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악성 코드가 환경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을 시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가상 환경에서 뭔가 실행이 되는 것들이 딱 보인다 그러면 이제 멈추는 것들을 우리가 안티 VM이라고 하거든요 안티 버추얼 환경이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재는 윈도우즈 10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서만 동작을 하게 만든다 그런 이제 악성 코드들이 어떻게 제작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거의 다 윈도우즈 10에 돌아가는 것이 윈도우즈 7도 거의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가상환경 분석할 때는 용량이 좀 부족 용량으로 인해서 윈도우즈 7을 좀 많이 구성을 한다 도구들도 윈도우즈 7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해놔야 돼요 이런 동작 동작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시스 인터널 정보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분석 정보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메모리 포렌즈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하지만은 지금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어 메모리 물리 메모리죠 물리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어 한 저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이 한 24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16기가 정도 막 넘고 8기가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포렌즈 분석을 할 때 좀 제한적이에요 요게 이제 8기가 정도가 되면은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들이 메모리 포렌즈 분석할 때 볼라틸리티라고 하는 오픈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8기가를 좀 제한 분석을 할 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은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많이 크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요런 것들 우리가 휘발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가 꺼지면은 정보들이 날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휘발성 정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그 휘발성 정보들을 이제 비휘발성 정보처럼 분석하고 싶다 왜냐하면 메모리 라고 하는 곳에 남겨진 것들을 파일들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포렌지 분석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들이고요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의적인 어떤 상세한 과정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요 말은 프로세스들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DLL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일반 레지스트리 정보나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될 것이고 자꾸자꾸 변화가 되는 것인데 이게 자동화 분석에서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작 분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킷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라고 하는 거 패킷 분석을 여러분들이 꼭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어떤 악성 서버들 하고 연결이 돼서 새로운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페이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볼 때는 패킷 정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코드 역공항공사 리버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왜 리버싱을 하냐에 따라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루틴에 대해서 난도카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복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제일 크죠 제일 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이나 그런 생성 과정 같은 거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문자열 정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행이 되면서 이게 생성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정보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리버싱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분석을 해 줘야 돼요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정보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동화 분석에서 해 주지를 못해요 자동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 딱 생겨 가지고 연결되는 도메인 정보들만 파악이 되는 것이고 실제 도메인 이름이 생성되는 그 알고리즘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재현적이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버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난도카 되어 있는 것들이나 패킹 되어 있는 거 패킹 되어 있거나 프로텍트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더미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패킹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힘들어 하죠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분석할 때 이제 뭐 어떤 방법들이 있냐 라고 하기에는 뭐 별 방법들은 없어요 많이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방법론을 알고 있지 않고 도구들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진다고 나오진 않죠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나오진 않고 항상 책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책들을 좀 제가 추천을 하냐 딱 두 개 책이 딱 나오죠 요 책이에요 요 두 개 책을 저는 추천합니다 실전 악성코드와 머리어 분석이라고 하는 책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그나마 악성코드 분석 시작하기 하는 책이 있는데 사실 실습하기에는 요 책이 좀 좋다 근데 요 책을 공부할 때는 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입문자용한테는 좋은 것도 최신 정보들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친절하진 않아요 그 환경 구성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시라고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개 책 모두 이 윈도우즈 이 가상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친절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가상환경 구성하는 방법들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코드는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금방 소개했던 것들 몇 가지를 이제 그 가상환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같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 두 개 책 좀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 책이 있었는데 이 책도 좋아요 근데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에 악성코드 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 좀 그렇죠 예 보안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죠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서 실천 리눅스 악성코드 포렌직하고 실천 윈도우즈 관련된 두 개가 또 있어요 이게 두 권이거든요 예 두 권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포렌직 관점에서 악성코드 포렌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할 것이냐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들도 좀 자세히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책들은 저도 뭐 안 본 것들도 있고 봤는데 이제 추천을 안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좀 썼던 책들도 있는데 요건 이제 사례 분석이라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환경 구성이나 그런 것들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음 나머지 아이다 프로 같은 올리디비즈나 그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술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한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기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인프론에서 저희 악성코드 분석 과정들을 좀 이렇게 시청해서 보시면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벅 벅